한동훈 씨가 참 당돌하고 야심만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나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한동훈 씨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존재인가는 아주 잘 알 겁니다. 아마 가족의 이름만큼 가까울 겁니다. 그런 직장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자기의 아주 최척근으로 한 20년 정도 바로 곁에 있는 후배이자 그 뒤의 기수로 생각하시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겼고 또 그다음에 여타 본인이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은 거죠. 뭐 한동훈 씨 입장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를 선택한 거지 자기가 필요하니까 선택한 거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하고 동갑내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다른 일이지만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동훈 씨는 윤 대통령이 아주 특별한 그냥 후배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존재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도 막역한 사이였을 겁니다. 이번에 대선 들어가기 전에 수백짜리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가 전륜을 한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런 의미도 우리가 비중을 둘 수가 있겠지만 한동훈 씨라는 그런 개인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한번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를 무렵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 그것을 받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수의 가감이 있을 것이고 다만 그 내용의 중심 주제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사과를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동훈 씨가 이것을 그냥 읽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거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그렇게 처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 씨는 그냥 공적으로 소통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받았으면 제가 잘 받았고 추후에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피드백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상용으로 읽고 씹어버린 겁니다. 그 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 점은 한동훈 씨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단서를 제공하는 데에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총선기관 대통령실과 공적 동료를 통해서 소통했다.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씨는 거의 가족처럼 수백 회의 여러분들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였습니까 이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지금 후보의 그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죄에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냥 읽고 씹었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하겠죠. 그러나 이 인간 댐댐이를 보여주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내가 처음에 저 양반을 봤을 때하고 그게 틀린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는 최소한 메시지를 잘 받았고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한 적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답신을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보면 여러분 제 논평의 확실한 여러분들 소위 기준점이라는 것은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진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쪽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근사하게 여러분들 자신의 결론을 정해놓고 포장을 했을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개 논평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진영 논리를 여러분들 공허하기 위해서 다수의 따르거나 근사한 스토리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제가 판단해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선거처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료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호불호 문제는 이때는 제치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씨에 대한 호불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를 한동훈 씨가 읽고 씹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저는 보는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 씨라고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내가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이야기한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수없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니까 김건희 여사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메시지는 최소한 잘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그냥 싸가지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왜 당대표 경선 바로 직전에 튀어나왔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야겠지만 그냥 사실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세상 일이라는 것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좀 다르니까 이제 이게 아마 cbs에서 김규환 논술실장이라는 분이 공개했는데 cbs 자체가 그렇게 신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슨 정치적 그런 흥막이 있을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재구성한 것이다. 그 내용의 경중이나 과감이라는 부분은 그냥 제쳐두더라도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에게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물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사람이 또 잘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응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보며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원하다도록 그렇게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인 같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내용은 수정본이니까 그러나 참 제가 보면 1월 28일에서 21일자 사이에 주고받았으니까 이때 한참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마리앙 투아네트 발언하고 이럴 때였네요. 또 세상 참 그렇네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윤 대통령도 상당히 언찬기보다도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이 정도 생각은 했겠냐 싶은데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김웅전 의원이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모양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었다고 하면 한 위원장은 해당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당시 선거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국민들은 너무 화가 나서 대통령 내외에 사과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시원찬을 판에 여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본인의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으면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꼭 사과가 필요했으면 그냥 두 분 사이에 그렇게 수백 통의 문자를 주고받을 생각 정도였으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국이 심한 것 같아요. 그게 배신이라든지 이런 거가 배반 배신 이런 거가 의리 이런 거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세상 사시면서 사람이 이렇다는 걸 잘 알고 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잘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